자, 일단 쌀을 불리겠습니다. 아니, 내가 친구 누구 오고 싶냐고 해서 너가 그때 한 번 혼자 밥 시켜 먹는다고 그랬잖아. 혼자 찜닭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빈이를 밥을 먹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, 누가 요리를 하고 내가 안 할 줄은 몰랐네. 누나 많이 도와줘야 돼요. 도와줄게. 손 조심해요. 오늘은 어쨌든 너를 밥을 해먹이잖아. 그래서 뭔가 그냥 밥하는데 밥을 맛있게 해 주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나 잡곡 들고 왔어. 아, 진짜? 저 핸드백 안에 찰볼이 들어있어, 찰볼이. 동동이네요, 누나. 이거 얼마나 쫄깃쫄깃한데 밥이. 아, 진짜요? 술을. 자, 그리고. 놀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. 테스트하시는 거예요? 골고루 잘 되는지. 이템이다, 이템.